우와 우와 우와, 온다!!! 잘먹네!!! 착하다, 누 tempted improves 우와, 이쁘다!!! 자 저의 오리지널 원조 땅콩 이TIN Yeah 이게 오리지널 원조 땅콩 아이스 한 개 5천원씩씩만 아이스크림도 땅콩으로 만들면 이야 이거 맛있네 땅콩 아이스크림도 더 좋네 아 그래요? 더 줄어요 그거는? 척 거다ぬ다면서 더 좋네 이게 오리지널 원조 땅콩 아이스크림도 땅콩으로 만들었네요 야 이거 맛있네 한라봉 아이스크림도 더 중요해 아 그래요? 더 중요해요 그건? 특허받한 줄 알아서 더 중요해 야 이거 맛있네요 땅콩이 엄청 맛있다 한라봉 아이스크림이에요 한라봉 아이스크림 한라봉 아이스크림 야 맛있게 잘 먹고 갑니다 우도왕좌 아 2호점이네 이건 음 여행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아주머니들이 막 깨랗깨랗 끓이고 소녀로 돌아가셨어 야 좋네 멋지네요 와 자 지금 우도 등대? 우도봉? 우도등대 지금 올라가는데요 너무 멀어가지고 끝까지 가지를 못하고 있고 여기 앞에 넓은 초원까지 가고 있는데요 이야 멋지네요 코스가 이렇게 되는구나 야 여기 한번 보세요 와 저기 못찍을 것 같지 않나 네 저까지 한번 가볼까요? 형 야 흥 쳐다봐 흥 야야 안으로는 아 아 흥 흥 흥 흥 흥 흥 얘야 오 오 오 오 하핳하하하 야아 오오오오、 말근육 말근육 오오오오오 와아 오우, 깜짝이야 하하하하하하하하 잘 먹는다 너 제주도를 몇 번 오면서 우도는 처음인데요 야 우도 진짜 매력있네요 아름답습니다 풍경이 정말 좋네요 비양도도 그렇고 여기 우도 여기 등대 올라가는 넓은 초원 아 멋집니다 이야 이쁘네 통통이 맛있어요? 바삭이 맛있어요? 통통은 뭐예요? 바삭한 누브 튀김이잖아요? 바삭 하나 주세요 네 한 줄만 주세요 여기서 식사 하시는가요? 네 갖고 가죠 갖고 갈게요 여기 들었는게 유부예요 유부 유부 튀겼는거 음 맛있다 김밥이 바삭한게 맛있네요 약간 돈까스 먹는 느낌도 들고 왕자님 저기 계시네요 앗 뜨거워 우도의 땅콩 아이스크림을 만드신 우도 왕자님 비양도 이제 빽백킹을 마치고 다시 제주도 섬으로 돌아갑니다 우도 잘있어 우도 안녕 하후 하우목동항에 어제는 제가 천진항에 내렸는데요 오늘은 하우목동항 그... 여기 항이 두 개가 있거든요 우도에 그래서 두 개의 항에서 왔다갔다 하는데 이야...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내리네요 오... 들어갑니다 조심해 물에 빠질러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자 가보세요 계단 itu 네 가봅시다 아... 저번에 사량도 갔을때 터덤벼랑 똑같은데 우서로 이제 나갑니다 고개당 청렴판 황우지 형 수영장 왔습니다 오 나이스! 불기네 오 나이스 너무 재밌네요 찍고 있어요 고개 꺼질거에요 여기 샤워가 많은데요 커피를 한잔 마셔야되요 황우지 오실때는요 그냥 오지 마시고 보드샷이나 레시가트 같은거 하나 들고 오셔가지고 수건이나 수건 꼭 챙기시구요 와 아 참거미 좋다 전복이네 오오 만 제대로 왔네요 전복 김밥 이게 안에 전복이 많나? 생긴게 전복이 아닌데? 약간 계란 donut 처럼 생겼는데? 계란 계란 계란있구요 밥이 전복 내장으로 볶은 밥이네요 그래서 전복김밥인 것 같아요 근데 전복이 없어요 그치 이렇게 큰 전복을 넣어줄 수가 없지 아 이게 무슨 전복김밥이야 여러분 새해 보시고 고맙습니다 1박 2일 비양도 일정 마치고 부산 김해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배터리가 없어가지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또 내일 영상 편집해가지고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... 손을 쳐다보네 쭈욱인들 아니야?